안녕하세요. 끼끼리엔드 네, 이준석입니다. 네, 이준석입니다. 준비한 점심 1일 홍대 모범과 클럽 디지 비비에서 열리는 단란 한쪽 파트에 저희가 출연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마무리라는 이날에 저희 팬분들과 함께 노래하고 즐기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페이스북 달란한 쇼크파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2월 31일 달란한 쇼크파티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